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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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씨 입으셔야죠. 에이. 졌다고요? 내가 왜 이렇게 만들었지 이걸? 아니 수영 씨 오늘 옷 이쁘네요? 네. 왜냐하면 오늘 벌칙 의상 입는다고 하거든요. 갈아입고 이쪽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차 차 차가 가네요. 아 차에서 야 야! 혹시 이거 모자를 써야 돼요? 빨리 와 국한아. 앞치마를 했네. 앞치마를 했어 앞치마를. 저 원래 이렇게 입어요 자켓. 창피해서 가린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저는 아직도 안 믿겨요. 제가 졌다는 게. 회차 영상으로는 이겼더라고요. 그 편집된 부분이 있어서. 그니까 그 편집된 부분 그럼 보여주세요. 편집된 부분이 다른 분을 뽑으셨어요. 그니까 그거 투표하신 분들 다 보여달라고요 저희한테. 일단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하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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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오늘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기 저 말 있는 거 보니까 오늘 경마장 콘텐츠예요. 미안해요 이거 뭐예요? 대놓고 게임 엄청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1층에서부터 의문이었어요. 이걸 써야 하나. 허리가 너무 예뻐가지고 아깝네요. 그렇죠 저 2시간 했는데 모자를 꼭 머리에서 써야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거는 맞아요. 저 오늘 숄더 이거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약간 오늘 커플룩이시네요. 에이. 에이 강제잖아요 이거. 근데 결과가 이해가 안 돼요 사실. 편집 동원 전달해드릴게요. 읽기 전에 보여주셔야죠. 진짜로예요. 그거 왜 웃으시지? 내용 증명 한 번 보낼까요? 인싸오빠 프로모션 테스트. 프로모션이 이제 그거죠. 뜻은 아는데 한국말을 모르겠어요. 영어를 많이 하는. 프로모션. 그럼 프로모션. 승진 테스트. 승진 테스트. 수업 보면 저도 한국의 K 트렌드를 얼마나 아느냐.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지가 조금 의심이 되더라고요. 빙고 한 줄을 완성시키는 분에게는 현금. 현금이요? 망치지 마요. 길이가 현금은 길이가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 현금 말고 비트코인으로 주세요. 비트코인 하세요? 조금 관심. 관심 정도. 가위바위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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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이거 빙고 하는 법이 있는데 가운데 거를 고르는 게 좋지 않아요? 근데 이거 뭔가 틀릴 것 같아. 인싸오빠에서 엄청 어려운 거일 것 같아. 인싸오빠 몇 회 몇.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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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저 이거 갈게요. 오 이거. 장갑 본도 못 해놨어요? 아이스하키 막 이런 거 아니겠죠? 왜냐하면 내가 스포츠를 잘하는 걸 알아. 이번 판은 대기차기 대결입니다. 아 이런 거였어? 던져주세요. 한 번 드릴게요. 한 번씩? 오케이. 오케이. 졌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와 이거 떨리는데? 떨리. 도전. 저 흰색 신기록이에요 지금 이거. 어. 할게요. 아 먼저 할 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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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겨야 돼. 전 지마켓으로 가겠습니다. 95로 한 번 일단 정해보시죠. 95년생이잖아요. 그러면 95예요. 저 97로 할게요. 오케이. 아래에 보기 중 지마켓 모델이 아니었던. 95. 유인남. 땡.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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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5번 성담비. 정답. 지마켓 지금 모델은 누구신지 아세요? 지금 모델 이세용 씨잖아요. 인싸오빠 한번 보러 보겠습니다. 인싸오빠 대신 출근해드립니다. 출연 등이. 이세용과 김국헌의 생일을 서로 맞춰주세요. 97. 11월 27일. 11월 27일. 11월 27일. 세월 세월. 12월. 오케이. 이번엔 케이팝 한 번 가겠습니다. 아 나 패션으로 갈게요. 이거 너무 촬영 일찍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뭐야. 적당히 하래요. 다음 사진을 보고 어떤 출근길 인상인지 맞춰주세요. 저 힌트 쓸게요. 막 꽝 이런 것도 있어요? 있어요. 나 오늘 느낌 약간 꽝이야. 와 이거 60초 지진전화 찬스인데. 아 근데 애들 지금 다 근무 중일까 봐. 받았는데 나 근무 중이야 하고 끊으면 끝인 거야. 아 그거는 인정. 아 얘만 진짜 하기 싫었는데. 김용욱. 아 얘 받을 거 같아 얘는. 용욱아 잘 들어. 유튜브 빨리 들어가줘 지금 빨리. 들어갔어? 인싸 오빠 들어가 봐. 그 중에 내가 체크 떡볶이 코트 입은 화. 무슨 화인지 알려주고. 노란색 밑에 흰색 바지 입은 그 옷이 무슨 화인지 알려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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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30초 넘어서 30초. 박혜진의 야생화 들어갑니다. 끝났다. 끝났어. 아니야 아니야. 받아줘서 고맙고. 광. 홈. 정답. 광고 기획. 홈 트레이닝. 정답. 막았다 막았어. 이거 하니까. 방법이 없네. 대각선도 되는 거 아시죠? 대각선도. 그래요? 빈 거 안 해보셨어요? 저 이거 할게요. 라이키, 아디다스, 구찌 등.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패네매들인데. 최근에 대한민국 국내매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국내 브랜드가 아닌 것. 오 노스페이스. 정답이에요? 노스페이스 우리나라 거 아니었어요? 야 우리는 완전 사우스 코리아 쪽인데 노스라니. 그럼 저 이거 할게요. 저거 가져가면 안 된다. 이거는 진짜. 우리 둘 다 힘든 거야. 오늘 촬영하고 있는 이 써바 몇 번째 편일까요? 97. 13화. 땡. 14화. 땡. 12화. 땡. 11화. 땡. 지금 세상을 다 가졌어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저는 이거 한 개랑 이거 한 개 나왔으니까. 일단 못 가지게. 제 차례인데요? 자연스러운데. 저는 이제 상식 한 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전북 현대 감독님이 김상식시죠? 국민 동료 뽀뽀뽀 가사에서 뽀뽀라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올까요? 95. 24. 정답. 네? 저 지금 계산 30번이 넘어가는데요? 난 그냥 부르면서. 곱하기 3 했지. 뽀뽀뽀뽀 나오니까. 근데 이게 상식이에요? 네 상식이죠. 저희 뽀뽀뽀 한번 부러 갈까요?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뽀. 비트코인 떡상에도 뽀뽀뽀. 핑곱판 딱 틀려도 뽀뽀뽀. 우리는 인싸 오빠. KOP. 두호. 방탄소년단. KO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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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7월 넷째 주 멜로 차트 1위와 2위의 노래는 무엇일까요? 아 뭐야? 왜? 저 힌트 쓸게요. 그러면 저 형 힌트 다 쓴 거네요. 나쁘지 않아요. 가수 제목. 2020 몇 월이었죠? 7월. 7월이 뭐였죠? 7월이 뭐죠? 제목을 모르겠습니다.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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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 1번은 가수는 알겠는데 나도 1위는 누군지 확실히 알 것 같아. 7월이 들어가죠? 이 사람 모른다! 9. 싹쓸이 한여름 바닷가에서 그리고 두 번.. 여름 글잔데요? 그거는? 이메인트 하나 더 드릴게요. 나오자 잠깐. 다 줬다 진짜. 여기 앉아서 해보세요. 우리도 저기서 알고 있으면 다우들. 9. 싹쓸이 다시 여기 바닷가. 2위 화사 마리아. 정답. 팬 어딨지? 여기 있다. 이거를 볼게요. 쥐 쥐. 쥐마켓. 쥐마켓 글로벌에서 개생하는 국가의 수능. 85개국. 정답. 와아아아아아앙! 와.. 아 러브앰. 오 마이 갓. 저의 빙고보다 이걸 먹으면.. 아 굳이 그렇게 먹기나? 가겠습니다. 역대 드라마 시청률 3위와 영화 최다 관객 3위는 무엇일까요? 눈으로 먹기 시작합니다. 9호 모래시계 신과 함께 좋은 밤 모래시계, 신과 함께, 죄와 벌 앞에 놓여진 4개의 떡볶이 중에 신전떡볶이 로제 맛을 찾으세요 고! 이건 같이 문제 내야 할 것 같은데? 저도 다 먹는 것 같아요 특유의 신전떡볶이의 후추 같은 맛이 나요 저는 신전떡볶이의 이 떡 질감 있잖아요 크기로 그럼 조금 더 4번이네요 다 먹어보고 결정을 하는 거였는데 뭐 좀 다른 게임으로 하죠 저 또 매너 게임 해야죠 이거 세훈이 형이 맞춘 걸로 하고 이 문제는 좀 아껴놓죠 맞춘 걸로 하고 이걸 고르지 말라 우리의 공통 공고가 이거예요 이걸로 갑시다 신조어의 의미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전매 추혜 전매 추혜? 아 이거 푸드지 점심은 매출이라 할 추석엔 해피밀? 나 고맙다 점심 메뉴 추천해줘 정답 저는 이거 갈게요 저 그거 없으면 끝나요 9호 웰컴 투 동막골 정답 수화진이 끝났네요 네 저는 이제 방어 밖에 할 수 없어요 대박 패션 국내 패션의 성지라고 불리우면 동대문에서는 각종 대형 쇼핑몰이 있고 내년 패션 이끌는 사람들이 부리는 DDP로 동대문의 위치에 있습니다 패션의 성지 동대문은 4호선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지하철의 노선은 총 몇 개 아니 그럴 거면 상식이 일로 가야 되잖아요 패션의 성지는 어디라고요? 동대문이요 네 오 저기요 그러니까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7호선 갑자기 5,6호선 어디갔어요? 5,6 없지 않아? 있어 있어? 9,7 14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이상이에요 9,5 2,280 30개 48개 28개 29개 26개 힌트 드릴게요 공구의 번째 9,5 23개 정답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사랑 사랑 사랑해 널 사랑해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사랑 참 어렵다 안녕 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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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내려와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널 사랑해 널 사랑해 골라주세요 고를 게 없어 이거를 세고 보자 세고 보자 콜씨가 방어를 했다 이러면 그냥 많이 이긴 사람이 있는 걸로 할게요 매치 포인트가 될지 랠리가 날지 유튜브 인싸오빠는 지바켓 글로벌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튜브 채널이며 2K 트렌드를 유니크하고 편하게 보여주는 채널으로 인싸하기로 인싸드라마 인싸오빠는 대표적인 컨텐츠를 운영하고 있다 이세용 축구권에 대신 출근해드립니다는 두 사람의 환수권인 캠이 및 재치인은 있다 말도 안됩니다 많은 세대를 사랑할 거라고 있어요 인싸오빠의 대신 출근해드립니다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컨텐츠는 무엇일까요? 힌트! 안 끌려지 않아 예? 고 롬앤 미팅 가수 땡 이제 보컬 시기에 아니요 이거는 제가 한 글자 말해버리면 끝나니까 세용이 형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보컬이 회사로 섭외하러 갔을 때 정답 아 진짜? 별로 이기고 싶지 않았는데 이겼네 시간 너무 이르지 않나요 지금? 축하드려요 선호 씨 감사합니다 선물을 한번 열어볼까요? 지마켓 기프트카드 저희 예린이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예린이요? 이거 꼭 내보내주세요 구독자 이름을 모르잖아요 예린이 누구예요? 제... 제 여자친구예요 네 우리 일린이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빙고판을 하면서 많은 거를 아셨겠죠? 근데 뭐 사러 가던데 지장 없어요 이번에 전혀 지장 없고요 지장... 사랑합니다 네 생일 축하드려요? 이틀 뒤인가요? 3일 뒤네요 3일 뒤네요 끝까지 들리네요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작은 나를 꾸어니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음 빌어야죠 비티콘이 닦아가게 하하하하